처음에는 장난감 같은 게 걸어다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순간 퇴학해보니까 저렇게 리얼하게 뭔가 걸어다니는 장난감이 있나 싶어가지고 다시 뒤돌아서 퇴학하는데 뭔가 어디로 갔는지 갑자기 안 보이더라고요. 혹시 서로 간에 말을 나누거나 다른 특이한 행동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은 전혀 보지 못하셨나요? 어... 글쎄요. 뭔가 순간적으로 본 거여가지고 뭔가 입 같은 게 움직였던 것 같긴 한데 음... 소리 같은 거는 들리진 않았던 것 같고요. 어쨌든 분명히 기억이 나는 거는 애들이 조금 귀여운 느낌?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난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어... 근데 보통 애개인이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잘 안하게 되잖아요. 혹시 그때 봤던 그 아이들을 그려봐 주실 수 있을까요? 이렇게 생김새로 간 거. 그림을 알잖아요. 그림을 알잖아요. 그림을 알잖아요. 기억이 많은 날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특징적인 것만 제가 그냥 그려볼게요. 그림을 알았어요. 눈이 느낌을 알았어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